5월 5일, 5월 5일 새벽 4시 반에 왔어요. 5월 5일, 1시 반에 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어. 5월 5일, 1시 반에 왔어요. 또 뭐냐 이거다. 이거 누가 왔다. 지금 또 어떻게 알고 왔다. 네가 혹시 방송 보고 있냐? 혹시 너희도 방송 보고 있어? 나 방송해야 되니까 좀 이따와. 체험하려고 왔거나 혹시라도 뭐 하려고 왔으면 좀 이따와. 좀 이따. 알았지? 방송해야 되니까 좀 이따와. 오는 건 어차피 우리가 사는 데도 아니고 우리 거기도 아니기 때문에 오는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우리가 뭐 우리 집이 아니잖아 여기가.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맞잖아. 우리가 산 건 아니잖아. 상관은 없는데 와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방송에 방해될까 봐 그러는 거고. 여러분도 잠깐 가서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올게요. 얘기를 어떤 분인가. 아직 확실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또 있는데 또 어떻게 다른 분이 또 오셨어. 또 다른 분이 이분은 다른 분이야 또. 이분은 또 다른 분. 이분은 뭐냐. 방송 보고 뭐냐. 유튜브 팬이시라고 하네. 그리고 지금 아까 집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내가 나가서 누가 있다고 한 거 있잖아. 거기는 지금 애들. 애들인데 지금 아직 있어. 애들인데 아직 있고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미안한 건 아닌 거 같고. 뭐 엊그저께 여기로 왔대. 어젠가 그젠가 여기로 왔대. 근데 여기서 귀신 봤다고. 뭐 그럴대? 그럴만하대? 내가 방송 방해되니까 조용히 있으라 했어. 조용히. 내가 어딜 가라 이렇게 말할 그것이 안되고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 했어. 조용히. 여기가 여러분들 좀 많이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가 좀 많이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많이 노출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방지에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위치를 이렇게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위치를 왜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지.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 무조건. 얘들아. 네. 형 들어가야 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얘들아. 형 들어가야 된다고. 차 뒤로 좀 뺄까요? 응. 차를 좀 뒤로 빼고. 응. 좀 멀리서 지켜봐 알았어? 응. 너희들 관종들이냐? 저희 관종 아닙니다. 관종 아니야? 네. 어제 얘기해봐. 저희 대학교 5월 5일 새벽 4시 반에 왔어요. 어저께. 5월 5일 새벽 4시 반에 와가지고. 응. 여기서 이제. 이제. 이 형이. 야. 방송 소리 좀 줄여와봐. 응. 아래와봐. 형이 폐모티를 얘기를 하는거에요. 여기 위치 말하지마. 네. 폐모티를 얘기를 하길래. 무섭다고. 형 영상에 뭐 있다고. 응. 그 나왔다고. 그 영상. 유튜브 영상에. 여기서 막 경찰 부르고 뭐 했다고. 진짜라고. 실화라고. 무섭다고. 해갖고 제가 좀. 이런데 좀 좋아했고. 왔어요. 새벽에. 5월 5일 새벽 4시 반쯤 와가지고. 정확히 이 장소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무서워서 나간다 못하고. 차 안에서. 여기 1층. 바로. 로비 위층에. 창문에서. 그 귀신을 봤어요. 그랬어? 보고. 바로 쬐어요. 쬐어? 그냥 튀었어요. 개 튀었어요. 개 튀었어요? 네. 약간 좀. 눈이 빨간거 보고. 흰색 옷에. 흰색 옷에. 네. 그때 진짜 봤어요. 자. 그대로. 차 시동 걸어서. 뺀다 실시. 네. 신속히 뺀다 실시. 조용히 해. 알았어. 응. 응. 2019년 5월 7일. 스타또.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아라. 팔로우 팔로우미. 차들이 뭐를 봤다. 뭐를 봤다고 여기서? 과연 그 정체는 뭔가? 차들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 있던 가방 어디갔어? 내가 건드라고 어디에다 갖다 놨나? 어? 차들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 예.. 잠깐만.. 여보세요? 우선 시청자들한테 인사 좀 하고. 안녕하세요. 아. 지금 분위기 깨서.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 녹화. 뭐냐. 찍고. 어.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왔거든요. 집에 들어왔고. 시술하고 화장실에서. 막 해가지고. 이거 우리 방송 뭐한가. 한번 보고. 볼라고 딱 틀었는데. 뭐. 개청자가 왔네. 해가지고. 아. 내가 씻고 다시 가야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에이꼬리가. 괜찮하다고. 어. 괜찮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하고. 내가 그냥. 망풍 먹고. 이제 씻었는데. 내가. 흠. 잠을 자야되는데. 잠을 자야되는데. 잠을 자야되는데. 도저히. 이거를. 이콜한테 안 물어보면은. 어.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실례를 범하고. 물어보고. 내가 잠을 자야. 이거를 잠이 올 것 같아. 안 물어보면은. 잠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방송 도중에. 다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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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님. 애들한테 엄청 세게 나가던데. 차에서 내려갖고. 돈 한 2만원씩 찔러줬냐?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엄청 세게 나가던데. 2만원씩 찔러주고. 좀 더. 내가 이렇게. 실시. 차로 뒤로 뺀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니요. 그냥 좋게 얘기했어. 애들 말아듣더라고. 차 뒤로 뺏은게 상관없어. 괜찮네. 수상한데. 확신하냐? 예예. 아. 이제 내가 좀. 북찰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얘들은 어차피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고. 뒤로 빠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조용히 빠져있어. 그냥 저희 지금. 아까 방송 보고 있더라고. 얼마 돈이야? 얼마 줬어? 아. 현금이 없어서 못 줬어. 현금 없어. 계좌이체 있구만. 아. 각각도 뱅크로 계좌이체 있어? 아. 계좌이체 돈이 없어. 응. 알았어. 오늘 유튜브 녹화한 거. 이거. 여전들께. 기다리고 있으시오. 자. 성진들님들. 이제는 좀. 궁금증이 풀렸으니까. 아. 이제 좀. 좀. 실마리가 풀렸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해. 네. 알았어. 푹 차. 괜찮아. 알았어. 이제 좀. 수면이 안 가고서 속었다. 네. 그래. 알았어. 잠깐만. 현재 1층에는 딱히 이전에.. 소리소리. 내 예상이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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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가. 오. 기운 봐. 이거 왜그래. 여기 왜 그리 갑자기 돼있어? 여기 왜 그리 갑자기 돼있어? 여기 왜 그리 갑자기 돼있어? 누구냐? 화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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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까이 있다..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어 기운이 솔차나구나 기운이 솔차네 기운이 솔차네 너 혹시 이전에 있었나? 너 나 알지? 너 이전에 있었던 아이지? 너 이전에 있었던 아이지? 나 알지? 기운이 솔차네 기운이 솔차네 기운이 솔차네 기운이 솔차네 기운이 솔차네 기운이 솔차네 다시 한번만.. 잠시만요 깜짝놀놈 잠시만.. 마이콜 거깃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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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뭔 없어라고 들은 사람? 여기 없어서.. 계속으로.. 들었지? 여러분들 들었어요? 여기 없어.. 나도 뭐 없어라는 소리도 들었거든 여기 있어 하니까.. 뭔 없어.. 그럼 어딨어? 그럼 어딘데? 마지막에 해줄 수 있어? 어딨어? 뭐라고? 뒤..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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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奔 olduğunu 구매gangen escort 구매행 반대로 SIY ns 또치즈니스 뭐 있는지요? 너..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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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지 마.. 자라지 마.. 자라지 마.. 자라지 마.. 자라지 마.. 왔다갔다 하지마.. 자라지 마.. 정의 차례! 자라지 마.. 자라지 마.. 자라지 마.. 자라지 마.. 할 말이.. 있다고..? 그럼 얘기를 해.. 자라지 마..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어..?